오토바이 주차가 되어있고 여기는 똥슈헨 시장에서 식자재를 파는 곳 같네요. 저 앞에 개를 삶아서 파는 거 보니까 채소류 파는 앞쪽에는 채소류 팔고 식자재 우렁이 봐 우렁이 큰 우렁이 작은 우렁이 식자재 똥 여기는 식자재 파는 곳 그러네 똥 똥 물고기 봐 메기다 메기 메.. 메기 자라봐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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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탕 식전대보탕 자라탕 백합조개도 있어 백합조개 야 이건 관상용이다 관상용 가락 관상용 공원 이건 한약재 같은 느낌인데 버섯 한약재 양말 양말 양배 양말 양말 Room 장비료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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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